네 골든차이델 계속해서 몬스타엑스를 소개합니다 몬스타엑스 네 우리 몬스타엑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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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포토타임 가질게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아 오늘 팬분들이 함께해서 포토타임도 열기가 뜨거워요 네 가운데쪽도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 그리고 네 왼쪽부터 또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몬스타엑스와 아 네 가운데 그리고 또 오른쪽 네 고맙습니다 인사 좀 나눠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가요대 축제를 위해서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일단 많은 곡들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상식에서 안 했던 곡들도 준비해봤고 그리고 지금 멤버 두 명이 없는데 안에서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어쩐지 양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무대에서는 여섯 분이 또 멋진 무대에 뽑으실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몬스타엑스 몬페비 안녕 감사합니다